모두들, 털하입니다. 제가 지금 소장으로 있는 한국만화문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딘이랑 함께 앞으로 이달의 출판만화를 선정하고 그리고 알라딘에서는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출판만화를 선정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출판만화가 발표가 됐고요. 이 6월에 출판만화는 이 두 작품, 수린당과 쉼터에 살았다, 이 두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출판만화, 이달의 출판만화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일단 웹툰의 시대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판만화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판만화만으로 나온 작품들을 조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만화문화연구소에는 만화평론가, 연구자, 기획자, 작가 등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읽고 논의를 해서 재미랑 의미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작품들을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될 때에는 7분이 계시는데 7분 중에 5분 이상이 찬성을 해야 선정이 됩니다. 꽤 저희 나름대로는 공신력을 최대한 챙겼고요. 이 주권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 수린당 비닐 고치는 집이라는 웹툰이에요. 비닐 고치는 집이요? 네. 수리할 때 쓰고 린이 이제. 비닐 린이군요. 비닐 린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을 꼽은 이유가 재단에서 나왔는데 책이 되게 가지고 싶게 만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맞는 단행부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만족감을 챙겨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거든요. 이북으로 보시는 분도 많고 책 자체가 그냥 안 나오다 보니까 책을 그냥 굿즈 느낌으로 가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책 자체의 물성과 디자인도 되게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그 단행본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표본 같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제목부터도 굉장히 예쁩니다. 수린당.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쉼터에 살았다라는 작품은요. 제목이 담만해주네요. 이 작품은 책이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원래 리디에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배도였다가 리디에 연재했다가 이번에 책으로 나온 건데 이 작가님이 지금 트위터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도서관 신청하기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이 책을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작가님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탈가정 청소년이시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를 내가 겪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웹툰은 유료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기엔 힘들겠지.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에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정말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이랑 책의 역할을 한 번에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캠페인이어서 이거는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만화를 그렸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끼는 작가님들도 많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든 독자에게 잘 가닿으려면 원고 창작 이외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즉 이야기 작법 이 너머의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계시는 하람 작가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게 너무 정말 생각도 못했던 방법인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만화문화연구소에서 계속 뽑고 있나요 매월? 네.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어떤 고향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사촌 업계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부터 쭉 창작을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아져 있는 출판 만화 업계에 대해서 언제나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화문화연구소는 웹툰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라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이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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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